오늘의 TMI라고, 오늘의 TMI가 궁금하네요, 우리 앤서분들이 제가 말할게요 저는 두 분의 준비된 TMI 아니요, 이거를... 제 발 두 개가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어? 단래요? 어? 단래요? 어? 단래요? 발, 네 왜요? 왜요? 어찌나 알았어요? 근데 이제 한 번 눈을 뜨게 되니까 계속 느껴지는데 나 뭔지 알아 왼쪽이 더 꽉 껴요 항상 그게 저의 TMI예요